살이 좋은 일어날 아침. 아, 여기 익숙해요. 어, 여기 사는구나. 아, 주방 다시 봐도 크네요. 빵도 만드시고. 대박. 최고야, 최고야. 아니, 이게 너무너무 음식을 바래요. 아니, 지금 연예인들 나와서 요리한 거 중에 역대급인 것 같아요. 아, 이거. 2층입니다. 콧감잼. 멈춰주세요. 진짜, 진짜 먹어보고 싶다, 진짜. 인생의 쓴맛 봤을 때, 사랑하고 싶을 때 이 콧감잼 먹으면 돼요. 팔질 않아.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옛날에 우리 써놨던 메뉴판. 제가 옮겨 적어놨어요.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대로 오픈해도 되겠네. 식당해도 되겠다. 진짜 식당해도 되겠다. 아, 일단 추가된 음식이 이 정도다 이거죠? 네, 약간 이런 음식들이. 이야, 옥수둥이는 맛집이 있었네. 더. 아, 뭐예요? 어? 어, 이것도 뭐예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강아지예요? 네, 같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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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착해. 나는 오골개가 키우는 줄 알았어. 오골개. 시커면서 오골개. 아, 반려. 반려개? 네. 반려개. 반려개, 오골개. 강아지 너무 귀엽다. 아, 귀여워. 풀들이구나. 귀엽다. 아, 되게 핑크를 좋아하시네요. 아니, 어떻게 우연치 않게 핑크가 됐네요. 오늘도 그렇게 위로 지금. 그러게. 참 윤은혜 씨도 군더더기 없는 살리야. 보면. 군더더기가 없어. 방에 침대밖에 없잖아. 응. 아니, 집이 진짜 되게 깔끔하다. 카페 같네, 진짜. 좀 뭐가 바뀌지 않았어요? 네? 응? 식탁. 오! 색칠했구나. 맞아, 맞아. 색칠했구나. 제가 직접 다 칠했었고. 진짜요? 진짜요? 직접 하신 거예요? 손재주가 있다. 이것도 윤은혜 씨가 해준 거잖아요. 네, 만들어볼까? 응. 조금만 말만 잘하면 만들어 올걸. 아, 진짜? 이것도 다. 응. 아니, 취미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연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고. 우와, 귀여워. 진짜 똑같은 생일이야. 남동생이네. 이거 언제 찍으셨대요? 아, 먹기 너무 예쁘다.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하네. 손재주가 워낙 있는 것 같아. 아, 근데 아침에도 아름다우세요. 아, 저 커피, 아침 커피. 핸드트립. 아, 흰찬이야. 아, 흰찬이야. 진짜 좋아하시네요. 망청개가 분개죠. 되게 좋아하시는데, 저거. 어? 흰색, 왜 흰색 커피예요? 뭐예요? 뭐야? 음. 이게요. 맛있어, 맛있어. 전날 요거트를 부어 놓고, 필터를 걸으면 유청이 나와서, 약간 크림치즈 같아요. 아, 아멘. 아, 위에 있는 게? 네. 리코타 치즈가. 네, 리코타 치즈와 크림치즈 약간. 수분이 빠지는구나.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유청이라고. 와, 신기하다. 초간단. 우와, 이거 아이디어다. 초간단 크림치즈. 건강하게 저염식, 다이어트식. 진짜 나는 내가 해 먹고 싶다, 진짜. 전날 부어놓으면 되니까. 그렇죠. 요리를 좋아하니까 많이 이렇게 찾아봤는데, 저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 유청을. 저거는 뭐야? 아, 그 나머에 있는 그거? 우와. 이게 뭐예요? 어? 손 닦으시네. 유청이. 뭐지? 화장솜 같은데 묻혀서 팩으로도 쓴대요. 아, 진짜? 네. 그리고 아니면 차를 만들어 먹거나 뭐 하는데, 저는 차로는 맛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요리를 많이 하니까 손이 너무 거칠어져서. 괜찮아요? 손이 거칠어져요. 네. 손이 거칠어져요. 손이 거칠어져요. 네. 손이 거칠어져요. 손이 거칠어져요. 손이 거칠어져요. 아, 얼굴 괜찮아? 아니, 이렇게. 그러면. 아, 귀여워. 아, 나 무슨 특별한 방법. 아, 이렇게 이렇게 차가운 걸로. 저 이거 필수템이에요, 정말. 어? 나도 얼굴이 잘 부어서. 아, 뭐? 방법이 있나 했는데. 아! 아, 또. 맞아, 혼자 사시는 게 아니었어. 친구하고 매니저님. 네. 아, 친한 언니 매니저.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한 요리를 누가 먹어줘야 되거든. 다 먹어. 취향이 너무 달라서. 나 이거 좋아해. 좋겠다, 취향 다른 사람 같은 사람. 만약 좋은 얘기만 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솔직해요. 너무 솔직해서. 어, 그러니까. 오케이. 이제 배고파. 익숙한 소리. 배고파. 내가 해볼까? 내가 해볼까? 언니는 근데가? 아니시잖아요, 정당이. 넌 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룸메이트가. 어, 진짜. 언니의 어머니께서 식당을 하세요, 그래서. 아, 또 이 고수구나. 나는 운동하고 올게요. 그 유리불 어디 갔지? 그 유리불 어디 갔지? 불안한데요? 불안한데. 불안한데. 얼음은 창조 안돼요? 아니, 충분해. 뭐 할 건데? 나 오믈렛을 만나봐. 오믈렛. 부드러워. 지금도 많이. 이거 된다고? 그냥 까딱한데? 저거 어려워. 엄청난 요리를 해보자. 잘 가. 어디 갔지? 근데 진짜 윤은혜 씨가 다 하는 게 맞나 보다. 아무것도 모르시고. 집에서는 안 해요. 유연하다. 보자 보자. 아 불안한데? 저 처음 봐요. 되게 유연하시네요. 스트레칭은 해주려고 노력. 지단 아니에요 지단? 이미 망했어. 안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너무 많이 들었어요. 되게 어려워. 귀여워. 강아지 말을 잘 듣네. 너무 귀여워. 은혜야. 은혜야 망했어. 작다. 이거 어떡해. 언니 불러? 언니 불러? 과연. 근데 이게 잘 안 돼지 못해. 스크램블. 스크램블. 다시는 안 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모이는. 달걀 덩어리. 저는 연두병. 연두병. 뭐라는 연두병이 있어. 아니. 웬만하면 달걀 맛있는데? 그래. 그래. 자. 언니 앞치마 나 줘요. 왜? 앞치마 나 줘요. 왜? 그게 아니고. 아무 맛이 안 나. 어떻게 살려 저거를? 이걸 살린다고요? 저걸 어떻게 살려? 살리겠지요? 이걸 어떻게 살려요? 윤은이 살리지. 실력 있는데. 죽은 음식을 살리는 거야? 죽은 음식을 살리는 거야? 죽은 음식을 살리는 거야? 죽은 음식을 살리는 거야? 잠깐만 이거 드라마 스토리인데. 막 치마 내가 살리겠다. 은은이. 아. 아. 명이에요. 명의. 의학 드라마.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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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